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인수위 멤버였고 보수층에서 두텁게 지지를 받는 분이고 최근에 8년 동안 IMF에서 요직을 맡아서 지금 한은 총재로서 가장 저격인 사람이라고 누구다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하고 서울대 김소영 교수 두 분을 이철희 정무수석이 언급을 하면서 장지원 의원에게 물어봤고 둘 중에서 꼭 집어서 이창경이 하는 답을 들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 난리가 났느냐. 장지원 의원이 막상 협의를 하고 들어와서 하는데 안에서 싸움이 난 거지. 누가 그 사람을 하라고 그랬냐. 안에서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합의해 준 적 없다. 지지를 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다.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장지원 발로 새로운 신박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철희 수석이 거짓말했다고 하면 거짓말한 증거가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아니면 정황이라도. 본인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주요 관계자라면 수석급인데 나와서 기자들한테 어제 설명한 게 기자들한테 먹힌 거예요. 저렇게까지 말하면 거짓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인수위 내부에 엄청난 내분이 있고 한은 총재 자리를 놓고 다툼이 있었던 거고 장지원은 본인이 오케이했던 이창영 외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밀었는데 이 관계가 조정이 안 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저기 뭐야, 윤석열 말들 듣지 마시고 와서 저랑 얘기하시죠. 라고 점잖게 타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